한번 찍어보세요 방금 드레스 마실지 marketing 개명 いかが好き わい わい 좀 늘었죠? 실망이 뭐야? 차를 도와줬고요 뒤에 좀 더 귀찮습니다 이거 오케이 앞에 보면은 제왕 쪽이 확실히 메탈이기 때문에 메탈이니까 이쪽에 앞에 보면은 제왕 쪽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배탈 같고요 내 뒤쪽은 파란 색깔 보이죠? 이 파란 색깔 뒤쪽은 안쪽에 깨졌어요 그러니까 두뇌 보니까 알 수 있는 안쪽이 안쪽 깨졌어요 깨졌다 그랬어요 네 그쪽 깨지고 이거 깨지고 휘어지고 확실히 저녁들이 편하겠네 이거는 휘어졌어요 여기 휘어졌고 그러니까 휘는게 이렇게 평평한 휘게라 하나니까두고 하나니깐 휜거에요 그래서 이게 자유로가 잘 안됐구나 직진성이 좀 떨어졌고 이거 띡뿌려진거에요 자유로는 됐는데 직진성이 떨어졌어요 자유로가 먹긴 먹어요 자유로 휙쩡하면 안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휘거나 부러지거나 자유로도 차가 정상적일 때 자유로가 작동이 되거든요 화실이 낮았죠 네 그때 동영상에 이거 찍은게 이게 숙립이죠 그쵸 지금 70 네 조금 빨리 해보려면 여기를 이렇게 땡긴 상태에서 땡겨보세요 땡겨야지 방아제가 바뀌었어요 어 바뀌었죠 70 됐죠 이거를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거에요 플러스로 80 80만여도 다를거에요 이거는 뭐에요? 40단거 브레이크 브레이크인데 아까 막 깡잡을때 뒤로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제가 좀 줄인거에요 그렇죠 양에 맞게끔 직진과 양에 맞게끔 이제 한번만 더 해보세요 10프로만 이게 이렇게 달려도 되겠어요? 네 달려도 되겠어요? 이렇게 달려도 좀 늘었으신거에요 자만심? 요즘 좀 가지고 노시네요 잘라요 좀 달려도 되겠어요 이게 아주 다르네 잘라요 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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